2학년 전문위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대차그룹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달 동안에요. 6월 5일부터 7월 한 달 동안에 무려 16조 원이나 허공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렇죠. 화폐화폐이. 그러다 보면 현대차가 4조 6천억, 현대법이 2조 6천억. 현대건설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텐데 보니까 현대건설이 말이죠. 5월 20몇일에, 5월 29일로 제가 오늘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5월 29일날 고점 대비 무려 4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의 최고 주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여튼 40%가 빠졌습니다. 하여튼 깜짝 놀랄 만큼 빠졌고요. 현대제철도 한 1조 8천억, 역시 현대제철도 남북 문제 경협 관련 주유로 많이들 얘기했던 거죠. 기아 자동차도 1조 4천억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16조 원이나 사라진 것이 현대차 그룹의 한 달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다른 재벌 그룹주들도 다 좀 떨어지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LG그룹도 한 8조 6천억 정도 사라졌고요. 삼성그룹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제일 크니까. 삼성전자 요즘은 흘러내려왔잖아요. 4만 5천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45조 나왔지만 워낙 크니까요, 그렇고요. SK그룹과 LG그룹이 재벌 2, 3, 4 이 정도 그룹인데요. SK그룹이 한 6조 8천억 줄어들었고요. 롯데그룹 3조.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LG랑 SK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보다는 역시 한 2배 정도 현대차 그룹이 많이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 정도로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다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철강이랑 자동차인데 어찌되면 자동차가 있고 철강이 있으니까 현대차 그룹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소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신흥국 자금 이탈이 삼성전자만큼은 아니겠지만 현대차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6위 정도 되고요. 이머징 마켓에서도 4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정 수준 영향을 맞을 수밖에 없겠고요. 중국 시장도 판매가 부진한 거 많이 뉴스 보셨겠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따끈하죠. 현대차가 안 팔리고 있다. 이게 뭐 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이 현대차가 늘었다. 이 뉴스를 보고 참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잘 팔린 건 좋은 건데 그걸 좋게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 자체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니까요. 전년 기저효과가 있을 테니까 많이 팔았는데. 하여튼 박수 출많아죠.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6월 달에 15.4% 늘어났는데 두 번째 줄이 문제는요. 6월 달에 현대 기아차가 평균으로 미국 내 판매 있죠. 미국 내 판매. 자동차 평균 인센티브가 3,413달러로 3% 늘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딜러들한테 할인했건 최종 소비자한테 할인했건 어찌되었건 3,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400만 원이 조금 안 될 텐데요. 400만 원만큼 통 크게 깎아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팔 해서 얼마나 많이 돈이 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게 인센티브가 워낙 과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라고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여전히 현대차를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현대자동차는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재벌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소식은 항상 나온단 말이죠? 올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올해요? 네. 다음 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 그건 이제 정말 이런 표현은 들었지만 제가 7년째 듣거든요. 그렇죠. 항상 하는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보다는 이제 수소전기차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현대차와 관련해서? 그래서 수소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하고 관련 수소 관련 차 관련적으로 올라간 게 사실인데요. 그건 뭐 뉴스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어제됐든 5, 6년째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없게 일반적인 얘기가 하겠고요. 1분기 어닝 쇼크였고요. 어닝 쇼크. 어닝 쇼크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의 전망치보다 10% 아래로 가는 건데요. 2분기도 모르겠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한 3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2분기에 잘 모르겠고요. 일단 1분기 대비 여전히 이것만 나오더라도 실제로 3월 말 대비보다도 한 20%.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전망치가 20% 줄어들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이거. 전망치가 이렇게 훅 줄어들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셨는데. 이게 2조가 아닌 1조입니다. 2분기 전망치에 살짝 에러가 났네. 제가 보다가 헷갈려서 이상하다 했는데요. 2분기 있으면 고쳐주셔야겠네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367억이라고 일단 이해하셨는데. 매출액도 3월 말 기준 대비 2.8%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조차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헷갈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영업이익의 첫 컨센서가 1조 36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나온 건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하나금융이 영업이익을 9,100억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투자가 8,900억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수채화 그대로 그냥 나온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대로 나온다면 하나투자정권 나오면 이건 또 다른 어니쇼크가 또 우려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수소차 잠깐 좀 물어볼게요. 요즘에 현대차와 관련해서 수소차에 대한 언론 보도도 참 많고 광고도 많이 하고. 남들 다 전기차 얘기 나오는데 현대차에서는 수소차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현대차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계속 어떤 박람회 있을 때마다 기술력은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주식 투자실 때 가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뉴스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도 괜히 뜬금없는 얘기지만 갤럭시 7이 갤럭시 8, 갤럭시 9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 그런 뉴스만 안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현대차는 이런 거죠. 항상 신차 넣으면 하루 만에 무슨 몇 천대 계약 이런 거 있죠? 엄청 잘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만 안 들으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수요가 정체내지 감소입니다. 특히 우버라든가요. 미국에서는 우버죠. 그랩이 있죠. 우리는 쏘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공유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죠. 여기 공유 자동차랑 자율주행 차당 둘이 합쳐지면 뭐가 나왔냐면. 신차 수요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 신차 수요가 많게는 40에서 60%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드라이빙 재미가 없어질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 사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김용희 의원님께서 운전면허 몇 살 때 따셨어요? 저는 23살 때 좀 늦게 땄습니다. 늦게 땄는데 요즘은 평균 나이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신규 면허가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첫 번째 면허 따는 인구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 더 상식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 경우가 20세 이상 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요즘에. 이게 우수기에서 우리 갔지만 미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사람들을 왜 따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들어야, 운전면허가 중요한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18살이건 19살이건 20살이건 그 주마다 운전면허, 음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따는데 술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10대들이 술을 덜 마시고 담배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미국에, 이거 진짜 설문조사한 걸 제가 갖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음주, 흡연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신규 면허, 물론 대중교통이 좋아진 것도 있겠죠. 그리고 혼자 사는 시대가 많이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캥거루즈이라고 요즘 바깥에서 살던가 집에 들어오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차를 더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신차 수요에 대한 어떤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공유자동차 증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서 신규 면허 취득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줄어들고 연령은 늘어나고, 이거 다 인정해요. 저도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을 보잔 말이죠. 그래도 자동차 살 사람들은 산다. 맞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니다 보면 진짜 자동차, 새 차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요. 자동차는 넘쳐나가고 많은데요. 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넘버거든요. 숫자 자체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상반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동차 공유협회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 숫자입니다, 지금. 상반기예요.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 있죠? 전체 자동차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겠죠? 다만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0.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팔리건, 기아차가 하건, 삼성차가 어찌될건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났고요. 수입차는 18.6%로 더 늘어났다는 거. 여기에 일단 모든 것을 여러분 답이 있고, 아마 여기에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든지 특히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재 제품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단 답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연간 수입차 판매가 30만 대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벤츠 판매가요, 상반기예요. 4만 1,000대가 팔렸습니다. 4만 1,000대가 팔렸는데요. 르노삼성이 4만 900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벤츠가 르노삼성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훨씬이라보다는 처음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만큼 지금 현대차 인기 감소가 문제라는 거죠. 가격에 대한 어떤 장벽도 옛날에 수입차의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제 가격대도 좀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웨지차를 살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강해지면서 요즘에는 수입차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실제 수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첫 차로, 본인의 첫 차로 수입차로 타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 사기는 정말 완전히 포기했고 자동차를 한번 타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수입차의 공격적 마케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볼로브 XC40이라는 걸 여러분 보실 텐데. 이게 끝에도 뉴스 보고 그냥 조사한 겁니다. 볼로브 XC40이요. 유럽 현지보다 최대 1,780만 원 할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급을 시작한다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판대요,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관계없잖아요, 볼로랑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국산채 유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아주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참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현대차그룹주에 대해서 증권과 시각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속상한데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한민국 정말 웬만한 건 다 매수견이거든요, 지금요. 현대차그룹주도 한두 개 정도 증권사 제약은 여전히 대부분이 매수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17만 9천 원, 그리고 글로벌 평균은 17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활차는 3만 9천 5백 원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20만 8천 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거죠. 늘 말씀드린다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거든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완만하면 꾸준하게 지금 중간선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이건 해외를 같이 보여드리는 제가 차트거든요. 해외 아이비까지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약간 지금 썰렁한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매수견보다는 목표 주가 하향에 여러분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평균 목표 주가도 그렇고 부정적인 의견도 약간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과 시각이나 평균 수치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위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선호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박스권을 유지했던 것이 현대차 주식이거든요. 14만 원에서 17만 원을 2014년 이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왠지 꽤 지어있죠. 그래서 12만 원 초반 이렇게까지 갔다가 어찌나 금요일로도 반대하고 어느 정도 반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경우로 보면 14만 원이라는 벽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현대차그룹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이 나왔으니까요. 역시 이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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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